이어집니다. 영상감독, 가수 박진 원정으로 갑니다.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정으로 돌아서던 그 마음 그대는 몰라 수많은 바이온들을 내 엉불에 묻어넣고 무작정 사랑을 사랑을 모두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사랑한다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건 외면한 채 자신을 바라냈어요 수많은 바이온들을 내 엉불에 묻어넣고 무작정 가슴을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사랑한다 emotional typ ay 감사합니다.